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선을 맡고 있는 콕콕 강사 이영석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.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중고의 특징 자리, 위치, 어우 수의 중요하다.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뜻이 있다. 그리고 중고는 뜻글자다. 이렇게 정리해봤고요. 문장 맨 끝에 일로 러만 갖다 붙이면 뭐뭐 했다라는 의미의 과거여감을 가졌고요. 동사 앞에 야, 문장 맨 끝에 일로 야, 젊은 젊은 러 이런 패턴은요. 곧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의 멋진 표현도 만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, 재미있게,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 말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. 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 8강 청유 1편에 대해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. 빨간색 펜 들고 한자 위에, 한글 발음 위에다 성지 표시하면서 역가락 늦은 읽어보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. 자 어디 어디에 오다 라이 장소 라이 장소 우리말은 어디 어디에 오다 즉 장소가 앞에 오지만 중국어는 오다 어디 어디에 즉 장소가 뒤에 온다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. 자 반대 표현입니다. 어디 어디에 가다 라는 말은요. 취 장소 취 장소 위에서 마찬가지입니다. 취 라는 단어 역시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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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요. 어디 어디에 가다 즉 취 장소 취 장소 이렇게 해오드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이어진 단어입니다. 떠나다 걷다란 단어입니다. 저 저 중고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. 그래서 우리말 한자 달릴 주자인 조 라는 단어 역시요. 한자 뜻인 달리단 뜻은 없어요. 어떻게 첫 번째 떠나다 자리를 뜨다 두 번째 걷다 이렇게 그 뜻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어지는 단어입니다. 식사하단 말은요. 먹다 밥 밥을 먹다란 두 글자입니다. 출판 출판 자 성지 표시해 봤더니요. 일성 사성 길게 이어주다 찍어주고 이어주다 찍어주다 어떤 느낌 출판. 출판 이 느낌 살려보시고요.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오면 단어 뜻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식사하다란 말을요. 먹다 밥 밥을 먹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단어를 외워 두시면요 진짜 나중에 큰 공부할 때 꼭 여긴하게 쓰실 날이 있으실 겁니다. 자 이어진 단어입니다. 커피 마시다는 표현이네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건 우리말 중국어는 마시다 커피 이러한 구조로 흐 카페이 흐 카페이 자 성주 표시해 봤더니 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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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주가 똑같네요. 어떤 느낌 짧고 길게 짧고 길게 요 느낌 꼭 살려주시고요. 자 앞에서 정리했었죠.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오면 단어 뜻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커피 마시다 어떻게 해봐라 마시다 커피 이와 같이 글자 하나하나의 뜻과 순서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단어를 꼭 외워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. 영화보다는 표현인데요. 보다 영화를 이렇게 외워야겠죠. 칸 띠에닝 칸 띠에닝 먼저 성주 표시해 봤더니요. 사성 사성 삼성 찍어주고 찍어주고 내려오고 찍어주고 찍어주고 내려오고 칸 띠에닝 요 느낌 꼭 살려 보시고요. 두 글자 이상 단어가 왔으면 어떻게 해라 단어 뜻 하나하나를 체크해라. 영화보다란 말은요. 보다 영화를 이렇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. 만나단 뜻입니다. 뜯어봤더니 보다 얼굴 이러한 두 글자 동사 지앤미엘 지앤미엘 성주가 똑같네요. 짧고 길게 짧고 길게 요 느낌 꼭 살려 두시고요. 자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왔을 때 단어 뜻 하나하나 체크하라 그랬죠. 만나다 즉 보다 얼굴 얼굴을 보다 이렇게 외우세요. 왜 중국어는 뜻 글자니까 잊지 않으셨죠. 자 집에 들어가다 뜯어봤더니 돌다 집 집에 돌아가는 뜻으로 회이자 회이자 성조를 봤더니 이성 일성 짧게 올라갔다 쭉 이어지는 회이자 요 느낌 살려 두시고요. 자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왔네요. 단어 뜻 살펴봤더니 집에 들어가다는 말은 돌다 집 집에 돌아가다 이렇게 외우세요. 왜? 뜻 글자니까 잊지 않으셨죠. 빨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. 콰이 동사 콰이 동사 중고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. 그리고 위치에 따라 그 뜻과 역할도 달라진다. 그래서 우리말 한자 빠를 쾌자인 콰이란 단어는요 수로로 쓰일 때는 빠르다. 동사 앞에 쓰일 땐 빨리 이렇게 위치에 따른 뜻과 역할을 잘 정리해 두지 바랍니다.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. 같이 함께하는 단어는요 이치 동사 이치 동사 이렇게 외우세요. 왜 중고는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.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요 무작정 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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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함께 이렇게 외우실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를 같이 체크하면서 외우시는 게 더 큰 공부의 지름기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기초가 탄탄해야 오래오래 쉽게 쉽게 갈 수 있다. 잊지 마세요.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. 우선 먼저 시엔 동사 시엔 동사 마찬가지입니다. 자 우리말 한자 먼저 선자인 시엔이라는 단어 역시 무작정 우선 먼저 우선 먼저 이렇게 열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이렇게 공부해야 있어 보일 겁니다.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. 오늘이란 단어네요. 찐티엔 성조가 똑같네요. 짧고 길게 짧고 길게. 자 오늘 있으면 내일도 오겠죠. 내일이란 단어입니다. 밍티엔 밍티엔 오늘과 내일 이렇게 같이 해오두시면 있어 보일 겁니다. 자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. 다 좋으면서 아하.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. 중국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.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. 자리 위치 오순이 중요하다. 그래서 단어를 딱딱 갖다 붙여라. 바로 이거겠죠. 오늘은요 문장 맨 끝에 바 바만 갖다 붙이게 되면요. 뭐 뭐 해요. 뭐 뭐 하자. 뭐 뭐 합시다. 이와 같은 청유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오다라는 단어 라이 라이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라이 바 라이 바 가다 추. 취 취 값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취 바. 취 바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. 자 지금까지 중고를 배워보니까 이러한 기본 틀만 알면. 아 쉽다 어렵다 그렇죠 쉽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서 봅시다.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배턴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. 문장 맨 끝에 마 음음문 수라 배 부 부정 문 긍정과 부정 정반 음음문 부 동사 뭐 뭐 하지 않는다 현재 부정 매이 동사 뭐 뭐 하지 않았다 과거 부정 문장 맨 끝에 러 멋진 과거. 동사 앞의 여 문장 끝에 러 여 심심 말로 곧 뭐 뭐 할까란 미래 이렇게 정리해 봤죠. 자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. 다 같이 출발.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우리말로요 뭐 뭐 해요 뭐 뭐 하자 뭐 뭐 합시다와 같은 표현을 한 번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다 라이. 라이 오세요 바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. 라이 바 라이 바 가다 추 추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. 바 바만 갖다 붙이세요. 출발 출발 떠나다 저 저 떠납시다. 뭐만 바만 갖다 붙이세요. 저 바 저 바 식사하다 밥을 먹다 라는 단어입니다. 출발 출발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. 마찬가지입니다 끝에다가 바 반만 갖다 붙여서 출발 바 출발 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. 커피 마시다 마시다 커피 이라는 구조 생각하면서 허 카페이 허 카페이 커피 마셔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. 문장 끝에 바 바를 갖다 붙이면 허 카페이 바 허 카페이 바 이렇게 만들고요. 영화 보다 보다 영화 떠올려야겠죠. 칸띠에닝 칸띠에닝 영화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. 문장 끝에 바 바를 갖다 붙이겠습니다. 칸띠에닝 바 칸띠에닝 바 그렇죠. 만나다 보다 얼굴 찐 면 찐 면 만납시다. 바만 갖다 붙여 볼까요. 찐 면 바 찐 면 바 집에 들어가다 돌아가다 집으로 라는 거죠. 회자 회자 집에 들어가세요 말하고 싶네요. 바만 갖다 붙이면 돼요. 어떻게 회자 봐 회자 봐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입니다.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고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선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홀수 번은 수업 시간에 짝수 번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. 1번 문장이네요. 엄마 빨리 와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다 라이 라이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네요. 바 바만 갖다 붙여 볼까요. 라이 바 라이 바 근데 어떻게 빨리 오세요. 빨리란 단어 갖다 붙여 볼게요. 콰이 라이 바 콰이 라이 바 누가 엄마 빨리 와요. 엄마만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. 마마 콰이 라이 바 마마 콰이 라이 바 그렇죠. 자 3번 문장입니다. 우리 먼저 걸어갑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걷다란 단어 한 글자입니다. 저 저 걸어갑시다 합시다. 어떻게 끝에다가 파 팔을 갖다 붙여서 저 바 저 바 근데요 먼저 걸어갑시다. 먼저란 단어 시엔 동사 잊지 않으셨죠. 어떻게 말할까요. 시엔 저 바 시엔 저 바 누가 우리 먼저 걸어갑시다라고 말하고 싶네요. 우리란 단어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. 와 만 시엔 저 바 와 만 시엔 저 바 그렇죠. 잘한다. 이어지는 문장입니다. 당신 먼저 커피 드세요란 다섯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 커피를 마시다 어떻게 마시다 커피 많이 했었죠. 허 카페이 허 카페이 커피 드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. 끝에다 밥 밥만 갖다 붙여 볼까요. 허 카페이 바 허 카페이 바. 근데 먼저 커피 드세요. 먼저란 단어 앞에 딱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. 어떤 단어 떠올려야겠어요. 시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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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시죠. 이렇게 말할 겁니다. 시엔 허 카페이 바 시엔 허 카페이 바 누가 당신 먼저 커피 드세요.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. 니이란 단어 갖다 붙여 볼게요. 니 시엔 허 카페이 바 니 시엔 허 카페이 바. 이어서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. 당신들 먼저 만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. 만나다 라는 두 글자입니다. 보다 얼굴 어떻게? 시엔 미엔 만나세요 하고 있네요. 문장 끝에다가 바 바만 갖다 붙여서 시엔 미엔바 시엔 미엔바 근데 먼저 만나세요 하고 싶어요. 어떻게 시엔만 갖다 붙여서 시엔 찌 미엔바 시엔 찌 미엔바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당신들 먼저 만나세요. 이제 확실히 생각날 수 있겠죠. 니 만 시엔 찌 미엔바 니 만 시엔 찌 미엔바 그렇죠 잘한다.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. 이것이 바로 핵심 콕콕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.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?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 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.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.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걸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. 오늘 배운 중고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가지다. 그리고 위치에 따라 그 뜻과 역할도 달라진다. 이렇게 정리해봤고요. 그리고 오늘 문자 맨 끝에 팍팍팍 가만 갖다 붙이면 뭐 뭐 해요 뭐 뭐 하자 뭐 뭐 합시다 같은 의미의 청유여감을 가진다. 이렇게 딱 정리해봤었죠.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된다라는 중고의 퍼즐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해봅시다.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. 자이진